대학교 다닐 때 현대무용을 인정을 들었거든요. 그래서 현대무용 할 때 돌을 딱 세워서 이렇게. 족발 아닌가요 족발? 아니 근데 선천적으로 발이 약간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. 너 어른한테 그게 할 소리야? 야 아버지 같은 소리야. 선천적으로 돌아간 게 뭐야. 아니 너 그게 어른한테 할 소리야 너. 아니 다행히. 내가 발 뿜어라. 아버지. 아니 근데 약간 돌아가셨어요. 돌아갔어. 죄송합니다. 야 빨리. 오늘 제가 받은 출연료로. 여러분들 시원하게. 만 원 한돈에서. 출연료 받으세요? 죄송합니다. 아버지. 야 너는 지금 어른을 갖고 노는 거야. 아까봐. 자 이제 자 높이 갑니다 여러분 높이. 높이. 가위라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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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하 갔다. 오하 갔다. 돌아 돌아 돌아. 하나 둘 셋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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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하. 오하. 너무 무섭게 하시지 않았어? 아니 여러분 이 무릎까지 좋아져. 아니 잠깐만. 보라랑 예원이가 붙었어. 이장찬. 예. 야. 받지마. 야 받지마. 야 받지마. 보라랑 예원이 붙으면 고프로야. 이제 뭐가 고추 피아리 게임이야. 하나 둘 셋. 출발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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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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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. 오하. 수지가 이렇게 했는데. 저 뛰면 숨기면 안 되니까. 오하. 자 그러면 예원 씨 잠깐 들어가 주실래요. 왜요 왜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. 벤자민. 예 버튼 버튼 눌러주죠.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왜요 왜. 나 다가는데. 준비해봐요. 그럼 나 다시 할래요. 다시 할래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. 언제 끝나. 왜 자꾸 노래 바꿔요. 나 진짜 성만해 죽겠네. 예절 씨. 야. 할 때 좀 시원하게. 애들 분해 진짜. 준비. 시작. 멀리 간다. 멀리 간다. 멀리 간다. 멀리 간다. 멀리 간다. 어 성만해. 아 아 아 2단 말. 쓱씨 1등un lähes Ayuso 아. ega 심장 보라통과 같은 팀이에요. 이제. 됐어. 잘했어 자 보라가 한번 발바주세요. aslında 마지막에 공us아 아 1 2 3 drag up as well. 가스 딱 아 presidential bar emi. 미안한 고추를 얻고! 보라, 비주얼은 어떻게! 결국 이건 어쩔 수 없어! 아, 이건 정말! 고추를 받은 팀이에요! 바로 보라, 수진, 소연! 못 받은 팀은 써니, 소연, 신영, 현아입니다. 쌀! 저희가 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 앞에 5개의 고추가 있는데 매운 고추 3개, 안 매운 고추 2개에요. 전혀 모르겠어요. 그러면 저거를 위쪽에서 먼저 시식을 하는 건가요? 우리만 하는 거예요. 가죠, 바로! 바로 가죠! 우리가 안 매워해요. 크게 아예 더 먹어야죠? 안 매워. 휴무야, 이거 네 건데. 아직 길.. 그렇게 매워? 안 매워. 안 매워. 안 매워. 써니 안 매운 고추, 소연! 1번 3번. 1번. 1번. 1번, 확실해. 심한 거. 수진이, 믿자! 수진이, 믿자! 너무 많이 먹었어. 베이스 먹었다. 안 매워? 야, 이 자식아! 안 매운 건 줄 알았어. 괜찮아, 내 거 괜찮아. 아, 괜찮대. 안 매운 건 줄 알았어. 빨아먹기 없어. 깨물어, 딱 깨물어. 깨물어. 깨물어, 그렇지. 깨물으면 돼, 깨물면 돼. 끊어, 끊어. 깨물어, 끊어, 끊어. 자. 씹는 척 하지 말고 많이 마지 마. 씹어, 빨리. 빨리 씹어. 씹어. 씹었다. 아, 아, 한 번 더. 아, 아, 한 번 더. 아이고, 아이고, 한 소리.